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치기 오지게 하다가 자기 엄마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이혼까지 당하게 생긴 그런 후루룩 김선생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후루룩 면치기는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거를 혐오스럽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 본원 앞에서 개망신 주고 이혼하자는 마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원제 식사예절 관련 좀 봐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식사예절과 관련된 일인데요. 이 일로 인해 저희가 엄청나게 싸웠고 마누라 입에서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저희끼리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희 부부가 같이 보기 위해 글 씁니다. 일단 저희 아내는 식사예절이 엄청나게 엄격한 사람이에요. 입을 벌리고 씹는다든지 또 식사를 하던 중에 코를 푼다든지 또 면치기를 한다든지 음식을 먹다가 제가 이런 걸 하면 진짜 하나라도 하면 마치 사람을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먹던 숟가락 딱 놓고 식탁에서 바로 떠나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자제를 하기는 해요.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딱 하나 제가 절대 못 버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은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 이거는 포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후루룩 먹어야만 맛깔이 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면의 맛과 향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으며 또 입 주변에 국물이랑 양념 같은 것도 잘 안 묻거든요. 뭔 소리야? 안 묻는다고. 설마 이거 후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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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 말입니까? 이야 참 특히 뜨거운 열일 때는 이게 후루룩 하면 살짝 식어서 입안에 들어오니까 화상도 안 입고 그래서 일부러 더 후루룩 후루룩 먹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눈치 주는 걸 떠나서 저희 식탁에서 그냥 면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컵라면조차 사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 저희 친가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오랜만에 나갔는데요 이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면이 먹고 싶다 이러셨고 예 맞습니다 저도 엄마랑 똑같은 걸 주문해 먹었어요 그렇게 후루룩 후루룩 먹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랜만이나 그런지 저도 모르게 완전 정신줄을 놔버리고 신나게 먹었나 봐요 한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저희 마누라가 진짜 오만 상을 다 찌푸리더니 고개를 획 돌리는 것과 동시에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맞은편에 있던 저희 어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아내 눈치를 봐가며 아이고 니 좀 소리 좀 내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근데 아니 어른이 그렇게 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마누라는 이미 밥 먹기를 완전히 중단해버린 상태라 저를 포함해가지고 거기 있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완전 가시방석이 돼버렸어요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말해서 면치기 이거 요즘 TV나 유튜브 먹방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런 만큼 이제는 우리나라 하나의 문화이자 완전한 국룰로 자리를 잡은 건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눈치까지 줘야 할 그런 일인 겁니까? 에? 게다가 저희 엄마를 포함해가지고 친과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오만 상을 쓰면서 밥 먹는 것도 중단해야 할 만큼 말이지 결국 이 일로 저도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나게 싸웠는데요 저는 아내가 되게 예민하다 보거든요 자기는 아니래요 저보고 미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오지게 싸우다가 이혼을 하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좀 제대로 편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뒤에 아내분도 나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아저씨가 미쳤나 아니 도대체 어디에 후루룩 문화가 있어? 후루룩 먹어야 맛깔라고 맛과 향기를 더 잘 느낀다고? 이 사람 참 웃긴 아니 그지 같은 인간이네 이거 2번 문화는 개뽀 유명 연예인들 방송인들이 쩝쩝쩝쩝 후루룩 후루룩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신들린 것처럼 처먹어대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나 본데 아닙니다 혐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저도 그래요 맛있는 그 녀석들이고 뭐 전참시고 유튜브고 누구든 간에 쩝쩝쩝쩝 후루룩 찹쩝 이렇게 먹는 사람들 나오면 바로 챈을 돌리고 안 봐요 3번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 후루룩 찹쩝 이러면서 처먹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물론 자유라는 말로 옹호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보통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다들 배우지 않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방종 말 그대로 집 꼴리는 대로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아예 모르고 사네 나는요 실제로 이 밥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연락 끄는 지인도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 4번 문화? 아니 그게 문화라는 증거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입 좀 다물고 먹어요 아니 사네할 굶은 짐승도 아니고 왜 그렇게 쳐드십니까? 게다가 부모님도 아니고 아내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면 인간이 어른이 돼가지고 쪽팔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당당한 거요? 어? 5번 이것은 엄격한 게 아니고 그냥 기본입니다 그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죠 면치기 쩝쩝쩝 극혐이야 6번 며칠 전 남편이랑 칼국수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부모와 어린 딸내미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애 엄마는 왜 이렇게 음식이 빨리 안 나오냐며 지금 불러대고 성질내고 애 아빠는 면치기를 하는데 와 소리가 너무 커서 온 식당에 다 울려 퍼져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 또 딸내미는 한 7살 정도로 보이는데 밥을 서서 먹어요 여하튼 이 가족 3명이 어찌나 개글스럽게 쳐드시는지 가정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바로 깨달았죠 특히 면치기 오지기 하던 아저씨 어릴 때 못 먹고 살았나? 아니 왜 그래? 누가 쫓아와? 7번 몇몇 유명 연예인 또 프랜차이즈 대표 먹방 BJ 등등등 면치기 하는 거랑 입에 가득 음식을 우겨놓고 쩝쩝거리는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바로 소름돋고요 입에서 쌍욕도 나와요 아니 무슨 그지도 아니고 누가 뺏어 먹는데 왜 그렇게 먹는 거야? 8번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안쪽 팔리세요 아니 당장 그냥 이혼하고 너 혼자 쳐드시든가 아저씨 9번 뭐? 입 벌리고 씹기 식사하다 코 풀기 면 후루룩거리기 쩝쩝거리기 이걸 다 안다고 우와 이 중에 하나만 해도 가정교육 진짜 못 받은 사람으로 보일 텐데 정말로 저걸 다 안다고요? 아내가 보살이다 정말 이딴 걸 연중행사도 아니고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참고 견뎌야 한다니 달달달달달 왜 벌레보듯 하는지 바로 이해가 돼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애가 그걸 보고 배울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할지 상상조차 안됩니다 게다가 이거를 참아주는 사람이 답답해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쩝쩝이가 글을 썼다는 데서 더더욱 혼미해짐을 느껴요 우와 무식한 인간들은 본인이 무식한 걸 모른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 뭐? 문화? 10번 이제 6살 먹은 우리 딸내미한테 저는 늘 입을 다물고 토끼처럼 오물오물 씹어서 먹어야 된다 꽁꽁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기본 중의 기본 예절이에요 우리 새언니도 그랬지 바로 님처럼 지저분하게 먹어야 돼서 우리 오빠랑 그렇게 싸웠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고쳐지더랍니다 그랬는데 조카가 자기 엄마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더럽게 먹어야 되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꽂히는 중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잘 되겠냐고 그게 평생 그랬는데 같이 먹는 사람 불쾌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님 자식이 그걸 다 보고 배운 듯 따라한다고 알겠네요 11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살았었나 본데 너 말이다 후루룩 후루룩 쫙쫙 거리는 거 그거 어른들이 보고 아니 웬 거지가 와가지고 밥을 처먹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냐 천박하게 밥을 처먹는 게 그렇게 좋냐 이거지 꼬라지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다리밑 거지구만 12번 저번에 이영재가 조용히 먹고 있는 정우성이랑 이정재한테 막 꼽주면서 니들은 왜 면치기를 안 하냐 먹을 줄을 모르네 등등등 가스라이팅 하던가 생각납니다 근데 여기 똑같은 인간이 있구만 야 정말 말세다 말세야 내 댓글 그때 이정재씨가 무금으로 면 먹을 때 이영재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패널들이 전부 다 먹을 때 소리를 내야지 바로 이것이 면치기지 일할지 하면서 온 사방팔방 다 튀게 후루룩 거리는 거 나 이거 보고요 진짜 온 세상이 단체로 몰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가 언제부터 소리 안 내고 먹는 사람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게 당연하게 된 거야 세상 왜 이래 2번 뭐 TV광고나 뭔가를 맛있게 먹는 걸 요구하는 부분에서 후루룩 소리나 캬 꿀꺽꿀꺽 거리는 거 그래 뭐 여기까지는 나도 이해를 하겠어 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조용히 먹는 사람한테 면치기를 왜 안 하냐는 둥 라고 봅니까 바로 이 앞사람이나 옆사람한테 튀는 건데 뭐 안 튄다고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되레 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와 무섭다 잠시 후 2부에서 아내분 등장하는데요 그 전에 저도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댓글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식사 예절을 지키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어지러워요 그리고 저도 옛날 이야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짧게 하나만 할게요 그 제 나이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한 10살이나 됐을려나 아무튼 하루는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녁밥을 먹는데 그날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먹는데 하필이면 그때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이게 TV에서 나온 거야 둘리 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둘리 고길동 아저씨 옆집에 마이콜 살잖아요 흑인 무명가수 걔가 만든 노래 라면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 맛 후룩 짭짭 후룩 짭짭 맛 좋은 라면 이거 있잖아 이 노래 이 노래가 나온 거거든요 밥을 우리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온 거야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것들이 미쳤나 애들 보는 만화를 이따구로 만드네 이러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뭐 그래가지고 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예 이랬는데 그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밥상머리 교육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가정에서 요즘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잠시 후에 아내분 등장합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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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